러시아는 인구 1.5억 명, 1인당 GDP 2만 5천 달러다. 푸틴 대통령은 1952년생이다. 푸틴은 47세인 2000년부터 최고 권력자가 되었으니 벌써 25년간 통치 중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법대를 나온 러시아 정교인 푸틴은 KGB에서 15년을 근무 후 옐친의 지명으로 1999년 총리에 오른 후 이듬해 대통령이 된다. 체첸 반군의 강경책을 행사한 그는 지금 러시아 최고 통치자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영토를 보유한 연방제 국가다. 러시아는 석탄 매장량 세계 1위다. 러시아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1위다. 서시베리아 튜맨 유전에서 러시아 전체 석유의 60%가 나온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1위다. 70% 이상이 서시베리아에 나온다. 백금 플래티넘은 금보다 비싼데 우랄 산맥에 많다. 백금은 색이 다양하고 불에 안타서 소방관의 방화복이나 건축자재 전기 절연제로 쓰인다. 동유럽 원주민인 동슬라부족이 거주하던 곳을 5세기 중앙 아시아에서 발원한 티르크족이 지배한다. 사바르카 간국, 아바르카 간국, 하자르카 간국의 지배를 거쳐 8세기 루스인들이 건국한 루스카 간국이 건립되고 이들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들의 조상이 된다. 루스인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드인 바랑기아인이 세운 유리크 왕조. 서기 862년부터 서기 1612년까지 800년간 노브고로드, 키에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지배함의 후손들이다. 862년부터 1240년까지 400년간 키에프 대공국을 거쳐 1283년부터 1610년까지 300년간 모스크바 대공국을 지나 1550년 러시아 차르 이반 4세가 카잔 칸국을 멸망시키고 이곳을 러시아 영토로 삼는다. 1598년 러시아가 시비리 칸국을 멸망시키고 요새를 건립하는 등 지배력을 강화한다. 1612년 이후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가 된다. 1847년 전세계 금 생산의 60%를 차지한다. 금광 개발로 벌어들인 도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극동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자원이 된다. 1878년 우랄 철도가 개설된다. 첼라빈스크는 시베리아 횡담 철도에 기점이 된다. 1930년 제철 산업의 중심지 군수산업 탱크 제조공장 핵무기 개발의 중심이 된다.